5월 3일 금요일 성필리포와 성야고보사도 축일 필리포 사도는 갈릴레아의 베사이다 출신으로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열두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바르톨로메오로 짐작되는 나타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와 사도가 되게 하였다.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는 제베데오의 아들과 알페오의 아들이 있는데 오늘 기념하는 야고보 사도는 알페오의 아들이다. 소야고보라 불리기도 하는 그는 신약 성경의 야고보 서간을 저술하였다. 예수님의 형제라는 야고보와 같은 인물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입당송 주님은 이 거룩한 사람들을 참 사랑으로 뽑으시고 영원한 영광을 주셨네. 알렐루야 본기도 하느님, 해마다 필립보와 야고보 사도 추기를 기꺼이 지내게 하셨으니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어 저희가 성자의 순환과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히 하느님을 배웁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주님께서는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이미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 말씀을 굳게 지킨다면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흔 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또 이어서 열두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그 소리 온 누리에 퍼져나가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말하고 창공은 그분의 솜씨를 알리네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암을 전하네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 온 누리에 퍼져나가고 그 말은 땅끝까지 번져나가네 그 소리 온 누리에 퍼져나가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다 필립보야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알렐루야 복음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14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예수님 저는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살면서 세상에는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교실이 없으면 고생에 교실을 지으면 됐고 아이들에게 밥이 필요하면 고생의 밥을 구해서 먹이면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캄보디아 문화였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살아온 그 문화를 바꾼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이지만 힌두 문화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힌두 문화의 특징 중 하나는 한국과 달리 의리 문화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도리만 다하고 살면 됩니다 한국처럼 너를 위해 내가 그렇게 고생했으니 너도 나한테 의리 같은 걸 지키겠지 하면 그 기대는 곧바로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캄보디아는 의리 문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국 문화에 맞춰 캄보디아 문화를 바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문화는 제가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 나를 비우고 그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해서 바꾸면 되지만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내가 변해서 거기에 적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와 같은 거시적인 것을 떠나 일상에서 우리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너입니다 너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 즉 너가 나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바뀌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언정 나를 바꿀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너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의 친교는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습니다 너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존재이기에 내가 변해서 적응해야 하는 존재인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내와 남편이, 엄마와 아빠가, 아들과 딸이 내가 먼저 변해서 서로에게 적응한다면 가족 간의 친교가 어떻게 될지 말입니다 내가 먼저 변함으로써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내가 먼저 변하기를 회피합니다 그것은 곧 자기 죽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내가 죽기 싫어서 너가 먼저 변하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죽으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리를 모르는 캄보디아 문화에 적응하면서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고자 노력하게 됐습니다 의리를 모르는 문화인이 의리라는 기대를 적고 적응해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비우고 내가 먼저 변해 너에게 적응할 때 복음이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같은 현실인데 전과 다른 현실을 경험하고 살게 됐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위 예수님 죽음과 부활 체험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변함으로써 즉 죽음으로써 너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부활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필리보와 야고보 사도 추기를 부활 시기 안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다락방에 숨었던 사도들이었지만 예수님 부활을 체험한 후 다락방을 뛰쳐나와 복음을 외칩니다 사도들은 부활 체험으로 죽음을 물리친 겁니다 이러한 부활 체험을 전하고자 했던 필리보와 야고보 사도의 간절한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얼마나 깊은 체험이었기에 자신들의 목숨마저 바쳐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그 간절한 말입니다 우리도 내가 먼저 변해 두 사도처럼 부활을 체험하는 간절한 부활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크리스도 나의 방패신이 그리스도의 성체 나를 구하시며 그리스도의 성혈 나를 씻어주사 주 예수 크리스도 나의 힘이시니 그리스도의 성체 나를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성령 나의 기쁨 되니 주 예수 크리스도 나의 방참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방참 그리스도 나의 방참 그리스도 나의 방참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